1.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쌍둥이가 아닌 이상, 사람은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 털의 무늬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는 개성 강한 무늬를 가지고 태어난 고양이들도 있는데요. 온라인 미디어 카라파이아에서 독특한 무늬를 가진 고양이 사진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와 비교해보세요. 1. 완벽한 삼각형이 찰리 채플린이 환생한 걸까요? 3. 완벽한 아이라이너의 표본 4. 배 위에 있는 초코칩 쿠키 5. 낮장 자는 판다. 아님 엉덩이 6. 가슴에 멋진 제트마크 7. 화살표 크리스마스 트리 8. 점에 로엘 영어판 www 라고 새겨진 고양이 9. 공룡은 멸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숨어 있을 뿐 10.1년 내내 할로윈 11. 고급진 수염 12. 자랑스런 수 염 13. 만화가스러운 해당 게시글은 제휘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